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 교실을 마련하는데 1기 수강생을 모집한대요. 나도 한 번쯤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궁금하고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면 가족 내력이 너무 있어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수강해서 여러 가지 관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수강료하고 재료비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진짜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식공장 어니, 은희입니다. 남양주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남양주 소식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남양주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소식공장 출발할게요. 소식공장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갑니다. 봐주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저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남에서 마석구가 국지도로가 새로 오픈을 해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녹음을 하는 당시에는 기사가 8차선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왕복 4차로였다라는 사실이 나타났죠. 정정보도를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소식공장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남양주 풍양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 예방관리 교실을 마련하는데 1기 수강생을 모집한대요. 만 30세 이상의 남양주 시민 27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일단 기간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나도 한 번쯤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궁금하고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면 가족 내력이 너무 있어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수강해서 여러 가지 관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모두 입학하는 장소가 조금 달라요. 별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니는데 별례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부터 시작을 하고 오남은 3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여기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하루 수업 듣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3월달 중순에 보통 시작을 하면 5월 초나 5월 중순까지는 거의 두 달 반 정도는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예방이론교육, 운동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 요리교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 전에 혈압과 체성분, 공복혈당, 혈당 혈중지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끝난 후에도 또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괜찮네요. 여기에 수강료하고 재료비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진짜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디서 찾는지 어렵다 그러시면 인터넷 초록색 창에다가 남양주시 치시면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 이걸 안내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신청하시지 말고 그 글에 들어가면 제일 밑에 쪽에 신청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불편하시면 전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문의 알려드릴게요.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0507-1429-8501번이고요.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0507-1429-8189번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기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힐링캠프 교육상을 모집한다 그래요. 네. 이게 시니어 대상인데 내용이 미래교육 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이래요. 일단 너무 거창해요. 미래교육. 뭘 미래교육을 하시는 걸까요? 미래교육. 그래서 저희가 뭔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네. 이게 3D 아트, 펜아트 있잖아요. 네. 구호 수업도 있고요. 스킨 디아모스 자화상 만들기. 네. 추억의 고무신이라고 해서 다육이 만들기 수업까지 진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요즘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는 거라고는 해요. 일단 접수 방법은 경기도를 네이버 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 폼이 바로 또 뜹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다음 소식 갑니다. 네. 이번에는 남양주시에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기초교육 상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남양주 시민의 모임이나 또 단체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일단 신청 방법은 팩스도 있고 이메일이 있고요. 두 가지로 일단 받는다 그래요. 팩스는 031-590-8719번이고요. 이메일은 um0415 골뱅이에서 korea.k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교육비도 무료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들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에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 이제 약간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위한 소식입니다. 기본소득 1차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거 하시면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청을 하시면 남양주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해요. 월 5만 원씩 해서 연 초에 대해 60만 원까지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농민이라서 농작물 재배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시는 농민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 또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재회사유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충분히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소지에 있는 읍면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 5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넉넉하다 하시지 마시고 얼른 얼른 빨리 가셔서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는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신청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예요. 031-590-2328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남양주 소식공장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고령 할머니께서 프랑스에 사신대요. 네. 그렇대요. 117세. 얼마 전 생일 파티 하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도 없으시고 너무 건강. 자기 4살 때 기억도 다 하신대요. 진짜 대단하시죠? 나는 3살 때 기억도 안 나. 난 당장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집안에 워낙에 이제 90살 넘어까지 사신 분들이 많아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다 하고 장수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 중에 굉장히 약간 어? 뭐지?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네. 뭔가요? 할머니께서 꼽으신 자신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유해한 사람을 멀리하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유해한 사람이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만의 기준으로 유해한 사람.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피곤해.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굳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은 우리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말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